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자동진단 프레임워크 모비 SF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샘플을 분석하는 사례를 한번 보여줄을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칼리 리눅스에 저희가 도커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전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진단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버전하고 그 다음에 가상 환경 등 여러가지 환경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도커 컨테이너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커 컨테이너도 최신 버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도커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샘플들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크로링을 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기터부에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샘플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모비 SF의 정첩 분석. 우리가 동첩 분석하고 정첩 분석하고 두 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첩 분석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도 트러블 슈팅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첩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는 모비 SF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첩 분석만으로 이용을 해서 어떤 식의 결과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도커 환경에다가 도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라고 이렇게 명령을 치면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되고 간단합니다. 설치는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비 SF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지만은 모비 SF 도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공식 페이지에 이게 모바일 스크리티 프레임워크 모비 SF라고 해서 도커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도커 빌드까지 하신 다음에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최신 버전 최대한 최신 버전들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아래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나와 있는데 음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8000 포트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신 버전들을 유지하면서 설치하는 이거를 명령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도커 프리라는 것은 이미지만 다운로드 받는 것이고요. 아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가 이미지가 없으면은 그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까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까지 하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도커에서 설치를 칼리눅스에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좀 오류가 일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신 버전으로 하면은 그 오류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잘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칼리눅스 항상 2019년도 1.버전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4버전으로 사용하면은 아무리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존에 설치되어야 할 그런 도구들이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파이썬 라이버리나 그런 것들이 일부 설치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현재 그냥 계속 2019년도 1.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시고 실습을 하신다면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두 다 다운로드가 되고 바로 실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로컬호스트에 8.0.0으로 포토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칼리눅스 IP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되죠. 이거 도커는 내부적으로만 나트 환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IP인 것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8.0.0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엔 버전보다도 UI가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쁩니다.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것인데 사실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은 안드로이드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APKPU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크로링해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수집해서 여부들을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용량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 게시물에다가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메레어 2019년도라고 이런 식의 기터브 쪽에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 2019년도에 조금 이렇게 발생했던 샘플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들은 여러분들 꼭 학습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저는 이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게 바로 요 파일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압축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는데 압축에 대한 암호는요. 패스워드가 임팩티드입니다. 보통 악성 코드 배포하는 그런 압축 형태들이 다 임팩티드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듯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압축을 해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요 폴더 안에 이렇게 APK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윈도우에서는 뭐 실행해도 실행이 물론 이제 윈도우 PC 버전 악성 코드에서 APK로 넘어가는 형태나 APK에서 악성 코드 넘어가는 형태의 몇 군데가 있는데 요거는 실행해도 뭐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스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가 되지 않았으면 아이콘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개 멀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업로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됩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UI가요. 자 그러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적 분석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 APK 파일들을 디컴 파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디컴 파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권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이런 권한들 같은 경우나 이 안에 사용하고 있는 소스 코드, 자바 코드 안에서 어떠한 위험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는가 요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용이기도 뭐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 거기에 어떤 불필요한 권한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불필요한 소스 코드들이 그 안에 취약하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목적들로 더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센트, 현재 이쪽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스캔인 정보들 물론 이게 다 스캔이 완료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그 제일 마지막 걸로 이제 가지만은 리센트 스캔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콘이 지금 다 나오지가 않고 있죠. 아이콘이 안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아직도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F5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이 안에 이제 검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버전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전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렸죠. 저희들이 CBSS하고 시큐리티 스쿠어드에서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쭉 아래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전번 시간에는 그냥 하나의 인시큐어 뱅크라는 앱을 제가 테스트를 했었고요. 지금은 실제 악성코드 거죠. 악성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악성코드의 어느 정도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악성코드들을 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스태티스가 데인저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 데인저러스 데인저러스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위험하다는 소리인데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정상적인 앱 쪽에서 물론 이제 정상적인 앱 쪽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 이외에 어떤 외부적으로 뭔가 통신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써지지 말아야 할 공간들에 뭔가 써지고 있거나 특히 이제 이스터널 스토리지 이런 공간들에 좀 써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야가 악성코드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뭐 쉽게 말하면은 정상적인 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권한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시스템 권한들이 요구하는 그런 퍼미션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요것들이 화면이 위쪽에 제일 상단에 항상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뭔가 화면들을 앞쪽에다가 잠금 형태로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이건 보통 이제 랜섬웨어 형태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퍼미션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요 입장에서는 뭔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정적 분석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행 앱 특히 이제 뱅킹 앱 같은 경우에는 요구할 것이 많죠. 전화도 요구할 수도 있고 메시지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진 같은 거 여러분들 올리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권한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만을 가지고 악성코드 여부들을 판단하기에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높은 권한들을 요구를 한다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악성코드로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현재 그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보면 이게 인터넷이죠. 인터넷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엔 어떤 안드로이드 레퍼런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하는 부분들이고 요거는 외부 저장소 보통 우리가 SD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USD 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근데 얘가 조금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리퀘스트 인스톨 패키지라고 있는데 요거 형태들은 뭐냐면은 보통 악성코드들이 자기가 설치를 하고 요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URL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APK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봤던지 아니면 자기꺼 APK 파일에서 그 안쪽에서 다시 APK 파일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드로퍼, 다운로드형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EXE 파이너리 파일 분석할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PK 파일 안쪽에서 이렇게 드로퍼 형태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형태로 나온다거나 그러면 또 APK 파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그 안에서 우리가 기기 안에서 또 APK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인스톨 패키지라는 것이 권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런 형태로 한 거죠. 예전에 은행 뱅킹 앱 같은 거의 사례를 보시면은 정상적인 앱이에요. 근데 얘가 어떠한 APK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V3.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V3 형태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를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악성코드 백도 형태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가지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이 또 되는 형태로 악성코드를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도 빼가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빼가고 예 그런 형태들을 했을 때 요런 패키지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많이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크락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속 예 그 어떠한 전화번호나 그런 형태들을 계속 이제 살리는 거죠. 예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 권한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요거 형태하고 아마 요거 정도 형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봐야겠지만은 얘는 뭐 저도 좀 살짝 많이 몰랐던 부분들이라 얘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요. 그래서 이런 권한 상승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여부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베이스64 디코딩 인코딩 되어 있는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소스코드를 가지고 얘가 악성코드다 여부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베이스64는 너무나 잘 사용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잘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베이스64 같은 경우나 어떤 인코딩 퍼블릭 힌리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인터넷, 인터넷 HTTP 커넥션 전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련 소스코드들이 또 요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함수이고 실제적으로 URL 주소나 그런 것들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쭉 보다가 SMS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살짝 의심을 좀 해봐야겠죠. SMS에 관련된 그런 소스코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어떤 SMS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URL 주소로 이렇게 보낸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SMS를 불러오는 그런 형태들의 패키지만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악성코드 분석할 때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이런 액티비티 같은 경우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나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 인증받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서 그 액션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서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취약점 분석 취약점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요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코드 분석할 때 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도메인 메리어 체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에 사용했던 도메인 주소들이 악성코드 여부도로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사이트 정보인 것이고요. 요거 이외에도 이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는 그런 데에서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다 정상적인 URL 주소라고 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URL 주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 URL 주소가 어느 소스코드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RL 주소만을 가지고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례를 좀 볼게요. 아래쪽에 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요 사례 같은 것도 다른 사례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올렸죠? 다른 사례 같은데 얘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얘도 거의 비슷하네요. 얘도 그렇게 악성코드 여부를 판단하는 사이트들은 나오지는 않았고 요거는 이제 다른 앱인데 이건 뱅크 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뱅크 있죠? 뱅크 보십니다. 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메인 주소가 직접적으로 주소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태티스도 이제 굿이라고 나와있지만은 아까처럼 바이러스 토탈 쪽에서 URL 주소 있거든요. 요 URL 주소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벤더사들이 거의 다 대부분 클린이라고 나와있지만 이거는 업데이트된 정보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메리어라고 나와있는 얘네들 쪽이 있죠. 비록 하나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해야 하는 그것 중에 하나이라고 URL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IP 주소가 도메이인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와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트위터에 QEQ이 보면은 그렇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정보 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키마 정보에 어떤 SMS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의 인텐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메신저 특히 이제 뱅크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SMS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사용자의 주소로 우리가 우리가 그 전화번호죠. 그런 주소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공인인증서들을 가져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거나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스코드의 정확 그 하나하나씩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은 좋고요. 자바이잖아요. 그래서 자바 다 디컴파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량의 악성코드를 분석을 해서 어떤 정보들을 빠르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비 SF라는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나믹 어널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구축하면 도운데 이 동적 분석 그러니까 어떤 에뮬레이터를 직접 동작을 시키면서 얘의 네트워크 현황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발생한 어떤 파일 그 어떤 생성 그 다음에 뭐 삭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 동적 분석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동적 분석을 구축을 하면은 새로운 버전은 저도 이제 구축을 아직은 안 했는데 이거 할려지 하시면은 이 도커 환경에서는 구축할 수가 없어요. 구축할 수가 없고 실제 윈도우즈 환경 호스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버츄럴박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에뮬레이터를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요. 구축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구축이 성공이 되면은 같이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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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